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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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너무 근사한 폭포 여기는 비선대고요 여기 이 글씨들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거래요 구름 좀 봐 어머머머머머 화장도 불안한 것 같네 오늘 등산을 갈 건데요 일단 양말 그 다음에 배터리 얘도 갖고 가고 새벽 3시 반 부터 출발하니까 랜턴 그 다음에 아 혹시 몰라요 그래서 뭐 소화제도 갖고 그리고 눈썹은 그려야 되니까 눈썹은 거울 그 다음에 여기 피로회복제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분 그리고 일단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목이 됐지 새벽에 가니까 목이 됐지 혹시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팔토시 깝니다 설악산으로 가자 깜깜한 밤에 설악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악산 다 왔어요 설악산 랜턴 켜고 중간에 안전사고 있어요 우리 여부 서 봐봐 얼마나 멋있게 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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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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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는거에요? 잘 나올걸? 안전한 공원 탐방 안전한 공원 탐방 우리 모두 지킵시다 안전 지킵시다 물소리도 너무 좋고 새들은 타고 있네 지금 그러네 새들도 아직 안 깨어났네 새소리가 안 나네 어우 우리 너무 멋있겠다 불 이렇게 탁 켜고 약간 광부들 같지 않을까 여기를 이제 몇시간 가야되니까 잠시 끄겠습니다 먼동에 더 오고 있어요 와우 와아 동이 터무네 새들도 좀 울고 땀투성이죠 새들이 일어났네 새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화이팅 이제부터 이 오르막길을 4시간 더 올라가야되요 완전 오르막길을 또 갑니다 가다 중간중간에 또 찍겠습니다 이 계단이 제일 무서워 너무 힘들어 어 계곡 너무 이뻐 네 고맙게 아우 산에 보면 해가 들어와 있죠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헬리콥터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네요 무릎 좀 어머머머머 화장, 화장, 화장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죠? 와우 너무 근사한 폭포 이게 무슨 폭포? 천당폭포 이 폭포가 이렇게 내려가 물에다가 색감 풀어놓은 것 같아 완전히 새벽 3시 반부터 걷는 건 물인가봐요 다리 아파요 여기는 비선대고요 여기 이 글씨들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거래요 이거 쭉 저쪽도 쭉 저쪽도 쭉 비선대에서 산타는 건 다 됐고 이제 4km 정도만 걸어서 내려가면 끝입니다 이미 12시간 걸었고요 15km 넘게 걸었어요 다 됐어요 장화다 윤신이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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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누군가 manner 날씨고 우린 도시